안녕하세요 자일로입니다 이번 앨범 디스턴스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타이틀곡 알고싶어는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음악의 여름에 들으면 기분 좋게 흥얼거릴 수 있는 거에요 첫눈에 반하게 된 친구에게 널 알고싶다는 마음이 담긴 그러한 곡입니다 굉장히 밝은 컨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뮤직비디오 컨셉은 제가 연 홈파티에 지인들을 다 초대했는데 거기서 첫눈에 반한 여자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게 키포인트입니다 알고싶어 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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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싶어의 안무는 발을 계속해서 동동 부르는 컨셉 느낌인데요 앞으로 비트에 어울리는 동작에 얽매이지 않은 느낌을 주면서 자유로움을 연출해보려고 안무를 구성할 때 고민을 떼기만 했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 알고싶어날 앨범 타이틀 알고싶어의 앨범 앨범을 보여주고요 아이가 또 성격이 필요할 때 고민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을 주저기 오늘 앨범 타이틀 알고싶어의 앨범 앨범을 소개해주신다 이번 앨범 타이틀 알고 싶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도 많은 공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